한투증권 2고 2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과 오늘 금융시장 동향 마감시황 등등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생 많으신 낮빛입니다. 아 피곤하네요. 벌써 한 두 주 지난 것 같죠. 지금 체감은 금요일 정도. 오늘 왜 목요일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피곤하네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종잡을 수 없으니까 이게 차라리 우울하면 계속 우울해도 견딜 만하고 그렇죠. 계속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줄듯 말듯 줬다가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사도 제일 어려운 상사가 종잡을 수 없는 상사야. 조울증 있는 사람. 저분 저때 화내시지 하다가 화내시면 뭐 그럴듯하고 그런데 싹 지금까지 웃다가 그래서 분위기 좋은가 싶어서 화를 하면 또 회사에서 농담하나? 뭐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좀 전까지 한 게 농담인데. 맞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그래서 좀 마음은 불편하네요. 오늘은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네. 오늘은 출발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제 한 10시경 10시 좀 안 돼서 금통위가 오늘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확진자 수의 증가 또 하나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파월 의장이 2018년 10월 달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중립금리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때 완전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서 두 가지가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통화 정책 금리 내려라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 비빌 언덕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장 아픈 거 잘 안 챙겨준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과 원망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필요한데 왜 안 주냐. 이런 것들이 오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21포인트 하락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3포인트 하락해서 출발을 했고요. 시작하자마자 쭉 올라서 8포인트 상승까지 갔다가 한 9시 40분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금통위가 10시인데 대충 눈치를 깎거나 금리를 인하하면 좋겠는데 인하 안 하고 동결한 게 시장을 떨군 가장 큰 요인이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해서 10시 전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낙폭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문제는 코스닥이었는데요. 코스닥은 무려 1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2.5%. 요즘엔 오르면 그 정도. 내려도 그 정도. 그렇다군요. 그런데 오를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릴 때는 2% 3%는 기본으로 깔고 내려가는 것 같고요. 수급 자체가 꽤 많이 안 좋은 그런 하루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코스피를 코스피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순매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외국인이 코스닥을 2,300억이나 팔아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박살이 나는 특히 최근에 좀 올랐다 싶은 IT, 5G, 반도체 장비 이런 쪽들은 오늘은 많게는 7%, 8%씩 크게 하락하는 그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할 초기에는 그래도 버텨주던 업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많이 무너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성장주에는 도움이 되는데 금리를 동결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확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닌가 이거 시장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많이 오른 것들도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업종이 금리에 민감한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장주가 저금리가 좋다라는 것은 이제 미래가치 성장주는 지금 돈 벌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벌죠 그렇죠. 10년 뒤에 돈을 벌 건데 아,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금리가 높아져버리면 뭐 10년 뒤에 100억 버는 것을 10%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된다 이거죠 가치가 절반으로 훨씬 절반 넘게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1%, 이자율 1%로 현재 가치로 끌어오게 되면 그거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겠죠 그거는 사실은 모든 주식이 다 그렇긴 한데 그렇죠 어차피 미래에 벌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게 주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어쨌든 벌고 있고 자산 가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끌고 올 게 많지 않아요 아, 밸류에이션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 차장님 설명 정말 잘하십니다 그렇죠. 잘하죠 야, 뻔뻔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장주가 조금 박살이 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중복 이유가 있죠 많이 오른 게 또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텼었는데 금리를 동결해버리니까 시장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금통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김프로님하고 서로 내기했죠 네. 제가 이겼습니다 박차장님 이겼죠 네. 분결 네. 제가 지금까지 3전 3전 2승 1패 정프로님한테 처음에 한 번 져서 정프로는 천하무적이에요 지금 전승입니까 뭐 약간 신들렸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정프로님한테 져서 약간 마상을 입었는데 그래도 한 번 지고 두 번 이겼기 때문에 네. 이 내기라는 것은 타이틀이 걸려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뭐 김프로님하고 두 분이 계산하실 문제고 네. 다음 주 저한테 화나움을 발행하지는 마시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뱅키스 홍보 한 5번 정도만 하면 안 될까 그거 한번 좀 부탁드려볼까 하는데 동결한 배경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한국은행은 역시 이제 한국은행은 한 발 늦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제 그 재정을 하는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지표 의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면 뭐 이렇게 느낌이 좀 내려야 될 느낌이야 음 이거 가지고 정책 위반자가 느낌 같은 느낌을 내려야 되겠어 네. 이렇게 하면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지표를 보고 정책을 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표 의존적 성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주요 총재는 코로나 영향이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영향이 있고 이제 심각하긴 한 건데 네. 아직 숫자로 확인이 안 됐는데 금리를 내릴 필요 있겠느냐 예방적 차원의 금리나 이런 건 우리나라에는 없다 어 이제 미국도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뭐 자주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고 네. 그거를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미국이 작년에 한번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예방적 차원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가끔의 효과가 있는 거고 음 여기다가 또 이야기한 거는 지금 상황은 어제 이제 우리 김 프로님께서 아니 그 이 프로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 거시적인 통화 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정책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6월까지 네. 7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통화 정책 거시적인 정책을 쓰는 게 맞는데 이거는 뭐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시적인 통화 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음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를 5조로 확대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은행 대출 증가폭이 최대 10조까지 늘어나거든요 음 그래서 돈을 푸는 효과가 나타난다 어제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대출이 아마 한국은행이 은행들한테 더 싼 금리로 좀 주고 네. 너희들 원가 떨어졌으니 내가 싸게 줬으니 대출을 좀 열심히 해보세요 하고 주는 거고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게 뭐 빌려간 사람이 돈 잘 갚을 거라는 가정이 있어야 금리도 할인해서 대출을 해줄 텐데 돈 떼이는 걸 걱정하는 은행들은 안 빌려주겠죠 네. 저희가 뭐 예대마저는 안 나와서 대출 못했나요 그동안 뭐 이제 그런 반응일 수 있어서 얼마나 풀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카드인 듯 하긴 해요 여기다가 이제 3월 이후에도 확산이 되면 성장률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3월까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요. 지표로 코로나 때문에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것이 확인되면 금리를 내리겠다. 그리고 3월까지도 코로나가 계속 창궐해서 3월 이렇게 해서 망치면 그때는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할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4월에는 무조건 내릴게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약간 삐진 거죠. 그거 알고 있긴 한데 그거 알면 미리 내리지 왜 이런 반응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초반에 좀 오르다가 그 전날 많이 내렸으니까요. 네. 그런데 초반에 또 오르다가 상승폭을 상당히 반납해서 마감했어요. 거기에 다른 영향이나 혹은 다른 것은 아닐까요? 금리 인하에 다른 영향으로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까?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으면 우리 시가부터 좀 안 좋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가는 보압에 시작을 해서 9시 40분까지 오히려 상승하다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핑계를 찾는 거죠. 그렇군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이 사고 있는데 개인이 더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좀 슬슬 시작하는 듯해요. 채팅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개인 총알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재밌는 걸 한번 좀 보면 어떨까. 그러면 실제로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개미도 개인도 총알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맞지 않잖아요. 이런 때는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거를 찾는 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금융투자협회 통계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 그냥 치시면 돼요. 금융투자협회 통계라고 치시면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자금 추이. 지금 이게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거는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증권계좌에 들어가 있는 현금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천만 원 넣었다가 500만 원어치 주식 샀다가 다시 팔면 다시 천만 원 생기는데 현금의 그래프예요? 네. 현금입니다. 현금. 그러니까 전체 자산 총액이 아니라? 그렇죠. 주식이랑 현금 더한 게 아니라 예탁금이라는 현금의 총액입니다. 추가로 살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6일까지니까 오늘 어마어마하게 산 게 아니면 지금 개인들은 돈을 계속 넣고 있다. 어디서 빼서 돈을 입금하고 있는지. 그렇죠. cma. 아니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는지. 그런데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주식 수급이. 순매수니까. 그렇죠. 코스피 코스자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럼 어디서 돈 빼서 자꾸 주식에 넣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 뜻이에요. 보면 이번 주 그러니까 목요일 빼고 수요일까지 외국인이 2조 4천억 원을 팔았는데 그걸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이거 저 마진콜 들어와서 넣는 돈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일까지 갚으시지 않으면 반대매매 나갑니다. 갚으세요. 갚으세요 하면 돈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돈은 혹시 아닐까요? 그렇게 반대매매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빠진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저런 통계를 보면 매수 여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지금 고객예탁금이랑 cma 합친 자금이 83조까지 늘어났습니다. 2019년 8월 이후에 9조가 늘어났거든요. 개인들은 지금 작년 하반기 삼성전자 올라올 때부터 돈을 계속 주식시장에 넣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이거를 시계열을 좀 넓혀보죠. 시계열을 좀 넓혀보면 그러면 예전에도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게 2018년 고점이거든요. 2018년 우리가 주식 젤로 봤어요. 2600. 그때 이후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계속 뺐어요. 물론 오르고 내리고는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뺐었는데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저게 언제부터 반등했어요? 작년 8월이네요. 저점. 그때부터 삼성전자 막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개인이 돈 다 떨어졌어. 개인 총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지표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신용잔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던데 아무튼 현금도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그게 순매수의 여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하단을 방어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개인이 사면 뭐가 좋냐. 개인이 산다고 주식이 오르냐. 그런데 제가 주식을 좀 길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과거부터. 이게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코스피의 월봉. 재미있는 걸 보면요. 이때부터 1998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게 imf 때 270포인트 갔다가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때는 주식이 4배 올라갔죠.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개인이 사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펀드. imf 때문에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서 한국 주식을 사세요.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또 하나의 긴 랠리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여기가 2007년. 우리가 이제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갈 때. 이때 뭐가 있었을까요. 미래에셋에 디스커버리와 인디펜던스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게 펀드 자금이라고 하지만 개인 자금이거든요. 그때 정말 제가 그때 신입사원이었는데 펀드를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막 객장에 줄을 쫙 서가지고 저 신입사원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설명도 안 하고 여기 사인하세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거 개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랠리.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때도 개인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시작은 외국인과 기간이 했지만 이 긴 랠리는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그 유명한 차화정장세 k1과 브레인 자문사 그 시장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서 개인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큰 시장을 만드는 거는 개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개인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다 주식시장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시장으로 다 빨려들어갔었어요. 최근에. 금융위기의 우리 저금리의 유동성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주식시장으로 오고 있다. 제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져라 떨어져라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동성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을 좀 눈여겨볼 만합니까 마지막으로 좀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다.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고 그러면 한 달이 끝납니다. 이번 달 끝나면 좋은 지표들이 지표들이 발표되기 시작해요. 월말 월초에. 안 좋은 지표들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건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2월달에 중국의 승용차 판매율이 92% 감소했다고 합니다. 영화 박스오피스는 몇 주째 제로. 아예 사람들이 안 돌아다닌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2월에 중국의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전 세계 지표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감소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 이제 PMI라는 것은 그냥 이제 심리 지표거든요. 소프트 데이터라고 해서 심리 지표인데 심리가 좋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여기다가 29일 되면 한국의 2월 수출 데이터도 발표가 됩니다. 안 좋겠죠. 그렇죠. 기대는 많이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떨어질지가 대충 예상이 좀 되면 거기에 기대 수준을 맞출 텐데 그렇죠. 이게 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숫자 나오면 예상은 하면서도 한 번 더 놀랄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인가 봐요. 알고는 있지만 이 정도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영향을 주겠죠. 우리나라 네일 시장에는 그렇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나 S&P 선물은 또 하락하고 있던데 충격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안이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저만큼 올랐는데 저 정도 좀 떨어져도 된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도 같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우리 같이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죠. 완전히 알겠습니다. 잘 되길 기대하고 또 내일 뵐게요.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최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long생이었습니다. 건행 Gulf